안녕하세요 레지트랙 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리드시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리전을 좀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어로 가서 일단 꺼주고 자 여기서 세 번째 툴 선택 됐죠 자 이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뷰 스타일이 피아노 인데 피아노가 아니라 여기서 리드시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커맨드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툴이에요 저희는 악보를 입력할 게 아니라 코드를 입력할 거니까 바꿔주고 자 여기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커맨드 옵션 키를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엔터가 아니라 탭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음 바로 이동합니다 됐죠? 여기서 이렇게 D-7 입력하고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앗! 실수로 다시 엔터를 쳤어요 그렇게 해도 뭐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넣는다면 이렇게 플랫 이런 세븐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텐션 한번 넣어볼게요 A-7 이런 식으로 텐션 입력도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다가 또 엔터 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입력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칸들의 위치가 좀 안 맞잖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일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코드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Edit 가서 여기서 예 선택해 주시면은 다 선택이 돼요 여기서 이것들을 다 정렬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단축키가 기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Edit 이걸 검색하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떠요 여기서 저는 전부 다 정리하는 거를 Ctrl Delete로 해놨어요 그래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Ctrl Delete 하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요 보통 압보 작성하실 때 보통 다 4마디씩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5마디로 되어 있어요 더 늘려도 이런 식으로 5마디로 계속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Preference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창 보시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4개로 바꿔 주시면은 지금 한 번은 되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늘렸을 때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쵸 그래서 항상 거기 옵션에서 여기를 4해 두고 뒤쪽도 이렇게 4마디를 꼭 해 주셔야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디가 늘거나 줄거나 해도 계속 4마디씩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압보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커맨드 P 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일단 OK 를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PDF 파일 있죠 Save as PDF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방금 입력했던 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됩니다 네 오늘은요 로직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리드 시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아봤어요 물론 전용 툴보다는 좀 불편하고 약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 사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영상이 보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과 읽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